에콰도르 정치현황입니다. 2021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입니다. 투표율 81.14%로 안드레아 아리오스 좌익 자익 대중주의 32.08% 야쿠페레스 좌익 사회주의 원주민 건의 20.03% 기에르몰라소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19.54% 자비에르 헤르마스 중도자파 사회민주주의 15.98% 기타정당과 무소속은 12.37%로 안드레아스 아리아오스 그리고 야쿠페레스가 결선에 진출합니다. 다음은 2021년 에콰도르 총선 결과입니다. 투표율 81.12%입니다. 시민혁명운동 좌익 자익 대중주의 31.56% 49석 신국가당 좌익 사회주의 원주민 건의 17.51% 27석 민주자파당 중도자파 사회민주주의 12.23% 18석 기회창조당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19.69% 12석 사회기독당 중도우파 기독교 민주주의 9.36% 17석 기타정당과 무소속은 19.56% 14석입니다. 시민혁명운동이 제1당으로 등극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전체의석이 137석으로 과반의석은 69석입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남아메리카 적도지방 위치한 나라 에콰도르에서 2월 7일 대선 및 총선이 열렸던 가운데 대부분의 여론은 조사를 뒤집고 원주민들의 권익보호를 기치로 섬는 야쿠페레스 신국가당 후보가 2위에 오두면서 나펠 코리아 전 대통령을 정치권자로 두고 있는 안드레스 아리오스 후보와 결선에서 겨루게 되었습니다. 반면 13-17대 대선에서 코리아와 그 후계자였던 레닌 모네로와 맞붙었던 보수야권의 대표자 기에르몬 나쏘 기에한국 창조당 후보는 예상 득표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적을 받으면서 3위가 되어보셨습니다. 한편 여론조단에서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지 못했던 자비에르 헤드바스 민주자파당 후보는 틱톡 등의 SNS 매체를 통해 막판 인기몰이를 하며 2위를 꺼내 이업하고 소속 경당을 원내 제3당 자리에 올려놓은 데 성공했습니다. 2회 반에 2018년까지 나파의 코리아가 소속했던 제1여당 파리스 동맹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변변한 득표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에선 다음과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과 복지정치 확충으로 3선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나파의 코리아의 투혼을 받으며 17년 대선에서 여당 파리스 후보로 나선 레닌 모네노의 전부통령은 라쏘와의 결선대기를 해서 2.32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를 앞서면서 장애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줄리안 어산지 대사관 보드 코리아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네노는 접단이었던 대선 결과를 고려하여 베네수엘라 후보와 멀어진 등 점차 온건 중도 노선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코리아와 갈등을 벌이면서 대규명 탈당 사태가 터지자 모네노는 대통령 연임 1회 제안 부패 공직자 피선거권 박탈을 기치로 하는 개헌 투표 카드를 꺼내두면서 양측이 전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당들 즉, 아레스 기회창조당이 전 대통령에 맞서서 하나가 된 기이한 구도가 형성되어 버린 이 해당 수포에서 반대 진영의 완폐함에 따라 코리아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부패 혐의의 재판을 피해서 벨기에로 사실상 망명까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우양후 노선으로 돌려버린 모네노 대통령에게도 시전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동생을 통한 페이프 컴퍼니 설립 의혹이 대두되면 되었으며 2019년 말 유료보조금 폐지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노안족이 운동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시집가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어찌 비슷한 사태를 이겨내 마크론과 달리 모네노는 수도 키토의 시위대를 피해 과약길로 탈출하고 시위대는 마누레와 꼬레 음모레임을 주장하는 추체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폭락 코리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초반의 기세는 어디가고 지지율 한자리였을 때도 미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당은 모레노의 재산을 고사하고 변변한 대체후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차에 있으며 그 반대로 코리아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가 대두되었습니다. 처음엔 코리아가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안드레스 아라우스 후보였지만 코리아의 출마가 재판 문제로 결국 불어낸 이후에도 지지층 이탈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파 야권에서도 코리아 진영의 기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일찌감치 기에르몬 라스 후보로 지지가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시위로 존재감을 보인 원주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한 일문을 찾던 과정에서 이념 성향이 비교통이었던 야쿠페레스 후보가 20년도 후반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통제, 세금 인상, 베네수엘라, 구바, 중국과의 관계보건을 외치는 아라우스 후보와 신양개방, 감체 정치, 미국과의 관계 증기를 바라는 라스 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친환경 정책 및 점진정 조세 계획 등 비교적 온건한 자파 성향의 야쿠페레스 후보와 군소정당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4월 11일 치러질 결선에서는 어떻게 나뉠지 주목받았습니다. 결선 제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승자가 바뀌는 등 생각보다 팽팽한 상황이었으며 코로나 사태를 등으로 인해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기에 강성 지지층을 많이 두고 있는 코리아 진영의 본세 강세에 대한 우파 진영의 경계도 나왔던 차에 1차 투표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선 신출이 의력했던 라스 후보의 예상 밖 탈락 속에서 비교적 온건 자파로 울리는 아쿠페레스의 후보와 강경자파인 아라우스 후보의 결선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방 돌풍을 일으켰던 자베르 헤르바스 후보는 둘 중 누구로 지지하기를 거부한 가운데 기회를 모은 라스소 후보의 지지층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 중 누가 승리로 범사회적 세력이 승리한 만큼 중남미 핑크 타이트 즉 자파물결에 불과한 가시권에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